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럼 먼저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산 밑에 있었던 군중들이 산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 뒤로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산상순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억되어 있죠 예수님이 군중을 보시고 산 위로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산으로 올라갔고요 천 마태복음 5장의 말씀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밑에 있던 군중들이 산 위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 산 위로 올라왔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 뒤로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狭이 문から入리 나さ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도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너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도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문을 말씀하시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갈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 이런 텔레비 광고가 있었어요 냉장고 CM이었는데요 냉장고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광고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 좌우에요 금속 냉장고 이런 광고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 좌우한다는 거예요 냉장고는 비싸니까 그거 사면 10년 써야 되거든요 냉장고를 살 때 그때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간다는 거예요 냉장고를買을 때 그 선택이 10년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의 선택은 뭘 좌우하죠 10년이 아니라 영원을 좌우하죠 우리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 그리고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은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순간적인 결단을 의미하죠 문을 열었는데 엄청나게 시간 걸리고 그런 건 아니니까 문을 열었는데 엄청나게 시간 걸리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데 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그 삶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래요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어느 누구나가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두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문을 열어야 되고요 누구나 다 자기가 연 문 앞에 있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고 좁은 문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주여 구원받는 자들이 적으니까 주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주여 구원을救われる人은少ないんですか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주여 구원받는 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노력して狭い 문에入りなさ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なぜなら 아났다方に言いますが 入ろうとしても入れなくなる人が多いのですから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리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결국 넓은 길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누가 보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시오 예수님께서 노력して狭い 문으로 들어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사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게 진리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살기 싫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악마가 세상에서 누려라 이 세상에서 즐겨라 즐겨라 楽しめ요 계속 우리 마음을 손짓하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手招きするんですね それに 負けてしまうからなんですね 그래 뭐 한 번 있는 인생인데 そう 一度限りの人生じゃ 아 그렇게 답답한 것처럼 사냐 苦しく生きることはない 뭐 하나님이 구속받고 싫어 이런 거 싫어 神様に 지바라れることも 嫌だな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自分が やりたいことを したいんさ 그때 마귀는 계속 이렇게 불러일으키죠 유혹을 そういう風に 악마가 そういう風に 手招きするんですね 誘惑するんです 유혹 世の中に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 こういう 유혹に 打ちまかされてしまう 어떤 사람은 화려함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華やかなものによって 유혹されます 어떤 사람은 체력적인 걸로 유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快楽的なものによって 유혹されます 어떤 사람은 돈으로 유혹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お金に 유혹されてしまいます 마귀는 그 사람 그 사람에 맞춰서 유혹을 해서 하나님께를 가지 못하게 하죠 악마는 その人 それぞれに 合わせて 유혹して 神様から 그 정도로 유혹을 한답 그 거짓말이 화려하고 치장되어 있다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좁은 문으로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결국 보면 어떻습니까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근심하면서 세상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이 여 이中에서 葛藤을 하고 悲しみながら 예수님과 결국 去っていった と書いてあります 이렇게 마귀는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맞춰서 유혹하고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럼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화려하지 않아요 뭘 취장하지 않습니다 또 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딱 이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영육간의 하나님 백성들의 축복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작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말미야마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일참히 일본어로 말씀하시오 세의 나는 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로말미야마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오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오 예수님은 나로말미야마 들어가면 너희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는 나로하여금 들어가고 나가면 네가 꼴을 얻으리라 영육관의 축복을 말씀하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늘 이래요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육관의 복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오 예수님은 영육관의 영육관의 복된 것에 말씀하시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알면서도 しかし このことを 人々は 知っていながら 넓은 길으로 간다고 하는 白い 문 그 이유가 마귀의 유혹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불러 크게 만들게 하는 여러분 창세계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서 유혹을 했죠 악마는 에바 에 소소 노가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니까 하와 어떻게 했어요 악마 に 소소 노가 されたら 에바 は どう しましたか 그 말에 솔깃 했잖아요 그 악마 사사 の 言葉 に 興味 が そそら れた んですね 솔깃 해가지고 선악 を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そういう 興味 が そそら れて 善悪 知識 の 気 を 眺めたら どう 見えましたか 보안 스럽다 이랬 とても 目に 慕 見えた と書いて あります 単なる 前は 木の 身に すぎません 食べて 誰 何 言われて いた 善悪 知識 の 身に 尽きません でした しかし 興味 が そそら れて 見つめると 目に 美しく 見えた わけです 賢く なる ように 好ましく 見えた と書いて あります 보안 스럽 だ 먹음 직 스럽 た 貪 스럽 た 이게 나쁜 こと 아니에요 目に した わし 食べる に よく 賢 く なる ような これ その もの が 悪い という 意味 では ありません しかし 悪夢は それらの ものを 持って 私たちに 誘惑 する ということ なんです そして 自分に 合うように 心を コントロール するんです その時 心を 奪って しまうん ですね なぜ なんでしょうか 예수 예수 様から 遠い ように し 向ける ため なんです ハワ 처럼 똑같 なぜ エヴァ と 同じ なんです 神様の 御言 に対して 嫌 絶対 死なない 疑い を 抱かせ 神様の 御言 を 信じられ なく する 結局 神様の 御言 に対して 不自信 するようになります それからは 神様から 離れるように 仕向けるんです ソトムと コモラの ロットが そうでしたね アブラハムの 사람들하고 ロットの 사람들하고 祝福を 받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アブラハムの 人たちと ロットの 人々が 神様から 仕掛けて 両方とも 豊かになりました 両者の 家畜が 増えてきました 서로 양들에게 家畜が 物を 食べるように 人々が 争う 両者の 支持会は 水を 自分の 家畜に 飲ませようと 争いが 起こされたり しました 둘이 헤어지자 と アブラハムは 別れることを 決めました アブラハムは ロットに 行きたい どころを 選びなさい ロットが 決めた 土地は どの地域でしたか ソドムと ゴモラの 地域でしたね ロットが ソドムと ゴモラの 人々が 生きて 良い 文化が 発展한 地域でしたね ロットが ソドムと ゴモラの 人々が 暮らしやすい 文化が 発達している 街だったんですね 主が罪と 言わない 세상に 흥청망청 그런 쾌락의 文化が 있었고 それが罪だと 誰でも 言わない 指摘されない 思い じょんぼん 楽しめる 世の 文化が 発達して いたんです 그게 罪だ 이렇게 말하지 않는 말하는 사람도 없는 그런 음란 文化が 있었다 それは 罪だと 指摘されない 乱な 文化が そこに ありました ロットは 自分が この地に 行きました それを 選んだ んですね アブラハム が 選んだ ところは どこなん ですか ヘブロン ヘブロン という 土地 ヘブロン の どのように 見えた んです 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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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을 시키시네요 그럴 때 로스의 모습은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로스의 모습은 어땠어요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로스의 가족은 그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았던 이 로스의 인생 결국 다 잃어버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장세계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고 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성장시키시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뤄나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결과와 삶의 모습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삶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하늘에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러고 어떤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즐겁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 길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인생이 밤낮 기뻤다고 고백하죠 그들이 땅에서 이런 신앙을 살았을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흰옷 입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 세상 앞에서 절대 무릎 꿇지 않게 목베임을 당했던 사람 그 하늘에 있는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 붙잡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응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 삶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이런 고백의 찬송가가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의中에는 이런 고백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기도하시 기도하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의 삶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을 그리하시기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즐겁다고 고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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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은 길을 걸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고 도중에 넓은 길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도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결국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예수님의 신앙생활이 결단코 확대지 않도록 끝까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귀의 어떤 모양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진 이 아가페 교회가 성령이 임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항상 정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생명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천국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모두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추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